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유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티샤크 활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티샤크를 이용해서 패키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캡쳐를 하고 또 캡쳐된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까지 달았어요. 전번 동영상을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은 한번 기존 것을 보시면서 쭉 실습을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티샤크를 이용해서 패킷의 통계 정보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우선은 티샤크를 보기 전에 제가 칼리닉스에서 이렇게 새로운 탭을 선택을 해서 하나의 와이어샤크를 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샤크 활용법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지 마시고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 티샤크 쪽에다가 와이어샤크 활용법에서 다뤘던 피켓 파일들을 일부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티샤크를 활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둘이 와이어샤크와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해킹 시도했던 것들, 피켓 파일들이 이렇게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와이어샤크나 피켓 파일들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들을 해킹들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수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샘플 파일들은 직접 만들어 보셔야만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어샤크 쪽에서 기존의 피켓 파일들을 불러와서 어떤 걸 불러올 거냐면은 이번에 bf-hacking이라고 이거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그런 과정을 피켓 파일로 캡쳐를 했어요. 약 1메가 정도 되는 것이고요. 간단합니다. 이거를 가져올 거고요. 가져왔네요. 벌써요. 굉장히 빠릅니다. 칼리누스 가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쭉 피켓 파일 보면은 이번에 T샤크 쪽에서는 이 스태스 정보, 우리가 상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칼리누스 쪽에서는 해상도가 살짝 뭔가 맞지 않아서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스태스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캡쳐 파일에 대해서 상태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중에서는 패킷 아카운트 이렇게 되는데 프로토컬 통계 정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좀 다룰 거니까요. 그래서 상태 그런 통계 정보에서 프로토컬의 그런 정보들을 유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를, 참 끌리겠네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프로토컬 정보는 이렇게 프로토컬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패킷 정보들의 숫자, 크기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격했던 이 패킷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토컬별로 이런 식으로 개수들이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GUI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보들을 클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유약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T-Shack를 활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콘솔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할 때는 T-Shack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T-Shack의 마이너스 H, 우리 도움마를 보시면은 이렇게 통계 정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이너스 Z 옵션이에요. 그래서 쭉 위쪽으로, 아래쪽인가요? 이쪽으로 내쉬면은 여기 있죠. 마이너스 Z에서 스태티스 정보들을 보는 다양한 정보의 페이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을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T-Shack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이죠. 리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BF 해킹 피켓 파일들을 가져올 것이고 이거 전에 우리가 Z 플러그라는 것을, Z 옵션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Z 하시고요. 그냥 마이너스 Z 하시면은 아까 도움마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T-Shack의 Z를 이 뒤에 있는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헬프라는 옵션을, 헬프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F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Z 옵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뒤에 옵션에 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죠. 뭐 여기 보면 IP 호스트 정보들을 트리 구조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입출력 방식의 상태 정보를 확인한다.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 유약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 모릅니다 이거요. 다 몰라요. 뭐 이렇게 다 찍어봐야겠죠. 거기에 맞춰서요. 그 다음에 HTTP의 트리 정보나 상태 정보 같은 거 호스트 정보만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Z 옵션을 주기 전에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BF 이것을 하시고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하시고 HTTP의 옵션을 정보들을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호스트 정보로 볼까요? 호스트 정보로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정보로 보시면은 호스트 정보들만 스택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정보라고 같이 나오죠? 지금 현재 보면은 DNS 정보로 같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DNS 정보의 리셀브 어드레스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결과가 비슷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바로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콘솔로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Z 플러그를 한쪽에다가 티샤크에다가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출력 정보 iOS의 입출력은 이렇게 같이 써줘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입출력인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어떤 프로토콜별로 어떤 얼마큼의 정보들 패킷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로토콜 유약 정보라고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은 잠깐 봤던 이거하고 비슷한 결과값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조금 이 티샤크가 살짝 성의 없이 나오는 거죠. 얘보다는 좀 성의 없이 나옵니다. 한번에요. 그래서 이 옵션들은 뒤에서 또 붙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더해서 한번 보면은 내가 UDP에 있는 정보들 현재 이렇게 입출력 있던 프로토콜의 그런 유약 정보들을 보는데 내가 UDP 정보들만 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뒤에다가 이렇게 UDP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은 UDP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의 통신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런 PC하고 PC 사이 아니면 서버하고 서버 아니면 PC하고 서버 뭐 이런 것들 엔드포인트끼리 통신하는 거인데 엔드포인트의 IP 정보들을 이제 뭐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엔드포인트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와이어샤크 쪽에서도 스태티스에서 엔드포인트라고 이렇게 있죠. 요거 정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교해 보시면은 IP 정보 그 V4 V4 기준으로 봐야겠네요. 딱 보니까요. 그렇죠. V4 기준 패킷 바이트 TX 패킷 바이트 맞죠.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콘솔에서는 화면이 살짝 이렇게 요거죠. 좀 줄였습니다. 제가 줄였고요. 요거는 이제 와이어샤크 정보들을 보신 거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패킷 정보로 기준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뒤에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4번, 147번, 148번, 172번.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T샤크를 통해서는 모든 것들 와이어샤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정보들나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BF 해킹이라는 것이 HTTP 통신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한 거란 말이죠. 악성코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HTTP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이제 HTTP 트리 정보를 통해서 이제 요게 상태 정보들이에요. 이게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공격들이 들어왔나 이것들을 한 번에 이제 보는 거지 HTTP 그 다음에 뒤에 트리 정보로 나는 보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옵션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지금 현재 또 화면이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최대한으로 여러분들 화면을 좀 좋게 표현해 주고 싶은데 이럴 정도밖에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크게 좀 보면은 됐죠. 그래서 요것이 500 이 상태 정보죠. 상태 정보가 여기 왼쪽에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 우리가 메소드에 따라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갭 방식으로 데려오는 그런 메소드 이게 요청값이죠. 사용자 페이지들을 그 자료에 굉장히 많이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우리가 이거 쓰는 게시판에다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청 페이지로 가다가 마지막에 포스트 값 어떤 보낸 값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 패키지 정보들을 또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봐야 돼요. 네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0 정보 그 다음에 상태 정보에 따라서도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200 페이지 네 그렇죠. 정상적인 페이지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게시물에 접근을 했을 때 악성 코드가 이제 배포가 된 것인데 그것도 다 200 페이지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확인을 했고요. 음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이제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저희들이 골라낼 겁니다. 필터링을 해서요. 그 전에 이제 마이너스 V라는 옵션 이게 현재 HTTP 트리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 맨 아래는 이제 유약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위쪽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일부 이제 페이지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다 보면은 예 이렇게 요청 값들 요청했던 것들 상태의 정보들만 확인이 되네요. 네 되죠. 그래서 요거를 더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마이너스 V 옵션이라는 것을 뒤에다가 주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아 자세하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요렇게 T샤크를 이용해서 내가 HTTP 트리 정보를 보겠는데 그 패킷 정보는 굉장히 자세히 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거를 한 페이지씩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요런 식으로 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태 정보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만 뽑아낼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T샤크 자체에서도 마이너스 Y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 필터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저희들이요. 쭉 보면은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한 페이지씩 쭉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봐더라도 물론 이제 요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많죠. 사실 지금 현재 1메가 정도의 패킷 정보밖에 안 되지만은 더 많은 패킷들을 보려면 이렇게 하면 비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필터 기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뭐 업로드 페이지에 접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HTML 페이지들이 다 해석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이어샤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어샤크의 바로 요 정보들이죠. 요 정보들 상세 정보들이죠. 그래서 요런 정보들이 요렇게 T샤크 쪽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와이어샤크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클릭을 통해서 GY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T샤크의 장점이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지금 현재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게 내가 이 패킷 중에서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하거나 물론 이제 와이어샤크에도 루아라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여러가지 좀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루아라는 프로그램이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T샤크을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이제 파이썬이나 기타 다른 것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킹을 했는데 이렇게 크루사이트 스크립트의 패턴들을 찾아내고 유약 정보도 한 번에 보고 그걸 HTML 방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한 번에 보고서를 뽑아낼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T샤크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통계 보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몇 가지 더 확인하고요. 옵션들 확인하고 그 다음 패키지 정보에서 원하는 것들만 필터링하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